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교육이 보령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차분히 경청합니다. 구사리 같은 손으로 과일을 썰고 나누어준 컵에 하나씩 눌러 담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일까지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나트륨 인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국외소와 육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이용시설 등 4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생활 속의 나트륨 이야기 먼저 이론 교육하고 두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나트륨 컵과일 요리실습 만들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직접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직접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도 같이 하거든요. 나트륨 하면 물어보면 나트륨 하면 다 소금이라고 하는데 나트륨이 영양소거든요. 그런 영양소에 대한 인식을 좀 시키면서 나트륨이 영양소인데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발생되는 그런 병들을 또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이런 교육도 있겠지만 같이 실습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기관에서도 더 좋아하시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되죠. 한편 김용호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성장기 아동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천식, 고혈압, 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싱겁게 먹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